네,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수리 백은종입니다. 서울의 수리가 지금 태권도 줄리오빠, 아내역 오보와 함께 전주의례 출마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구속시킬 그런 핵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안일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국전을 동단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보다는 적극히 저희 서울의 수리와 아내역 오보가 들어가서 일당 300을 넣겠습니다. 저희 아내역 오보가 국교에 들어가면 윤석열, 불법 비리를 우리가 밝혀서 탄핵에 들어갈 것이고 김건희, 주학관, 출리 김건희를 우리가 구속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의 유권자 여러분, 지금 나라가 백적관도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하나 잘 뽑으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해 주시고 이번 4월 5일 국회의원 재선 후에 교체 1번 아내의 후보를 뽑아서 대한민국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